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배트맨 2부도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금요일 시장이어서 그런지 3거래 연속 우리 시장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낙폭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에 다음 주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장 미리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 섹터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것들 모두 모두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의 끝에는 어떤 유레카 종목이 나올지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화면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만의 또 다른 묘미 채팅창입니다. 채팅창에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난 이런 게 궁금했는데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영을 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종목 발견의 여정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봐야겠죠.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볼 것이고, 또 유레카 종목까지 발굴을 하게 될 텐데, 이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장중에 또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응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역시 우리 시장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시장보다 최근의 화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최근의 화두가 현재 잘 아다시피 최근의 상승, 색타, 이 부분도 한마디로 외워가면 태조이방원이죠. 태조이방원에 대한 유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공국한 태조이성계인데, 어떻게 해서 태조이방원이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 태조이방원 아닌가, 태조이성계의 성함, 이성계가 아니라 태조가 이방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건 아닌 어떤 흐름인데, 말을 만들다 보니까 태조이방원이고, 실제 역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의혹이나 마찬가지죠. 농담으로 말하지만, 그래서 주시장에서는 태조이방원이 아니라, 역사에서는 태조이성계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태조이방원, 이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빅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다뤘던 섹터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리뷰와 함께 최근 잠깐 살펴보고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와서 언급을 했을 때, 첫 바닥에서 보면, 지수 흐름을 보면 20일이 올라왔기 때문에, 20일이 상승변곡이 재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2주에서 3주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2주에서 3주는 10에서 15일이죠. 10에서 15일의 중심이 12.5일입니다. 13일에 변곡이 와서, 어떻게 보면 조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8일 동안 조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조정이 오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 바닥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일목균형표를 하신 분에게,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리면, 20일 상승, 그다음에 추가 13일 상승, 한 달 직전에 변곡이 생겼죠. 두 개를 합치면 33일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또 중간수인 33을 중일시 생각하고, 33 하면 보신각, 타종, 33번 울린다,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좀 조정이 되고, 다음 주 주말에 강세로 좀 접어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어떻게 타픽주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타픽주에서는 태양광,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현재 크게 이동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조정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 초에 약세가 되면 2차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 조선. 조선에 대해서 잠깐 보면, 조선 같은 경우는 타픽주를, 제가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기자재 쪽은, 현재 한국 카본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기자재가 아닌 중공업 쪽은, 좀 약세의 흐름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후판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초반부는 많이 어떤 영업이익을 장식을 하고, 지금은 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아직 추세서로 보면,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양극재 타픽, 응극재 타픽 하면서, 양극재 타픽은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스코케미칼도 그 당시에는, 이제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해야지, 왜 후발로 하는 기술도 약한 그런 거 했냐, 의심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 부분들, 그다음에 작업자적, 리튬 작업자적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크게 올라섰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되더라도, 되면은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가든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응극재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나노신소재였습니다. 나노신소재 부분들은, 최근에 움직임들이, 지금 조금 운봉에 해당이 됐는데, 약간 성급하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노신소를 언급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조금 조정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추가량은 약간 제한적이고,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하반기에 다시 한번, 현재 이슈가, 현재 애플카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한번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산 쪽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부분들이, 방산 쪽에서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 타픽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폴란드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엄청나게 좀 들어와서, 다시 한번 2차로 가고 있죠. 한 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한 번, 이단 상승 가능성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니아와 관련된, 어떤 전쟁이, 어떤 겨울철을, 해계모니들 때문에, 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상승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자력에 대해서는, 한정기술, BH, 이런 종목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서서히 떠주려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눌림목 받으면, 한 번 기세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빅사이클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대장죽을 찍었는지, 지금 상승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를, 다시 한 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태조이방원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사에서는 물론, 태종이방원이지만, 지금 시작에서는, 태조이방원이다. 태양광, 또 조는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까지, 이렇게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정이 한 차례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고, 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계신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태조이방원으로 가지고 와주셨고,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죠? 네, 일단 저는 숨고르기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숨고르기.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네, 일단 상승장이, 좀 한 달 동안 지속이 돼와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좀 기대감이 뿜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아쉽지만, 네,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금요일 증시가, 지금 코스닥 마이너스 1.44%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제가 좀 강조해 드렸던 820포인트 구간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자, 우리 81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현재로서는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810포인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이탈 가능성을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무너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좀 무너져 나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자, 다음 주에도, 월요일, 우리 증시, 네, 큰 폭에, 네, 우리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제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곡점, 840포인트를 도달하느냐, 를 먼저 체크하시고, 여기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뚫어낸다면 추가 상승이지만,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이 이중 바닥에서, 다시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지수가 꾸준하게 좀 올라가다가, 삼거래 연속적으로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 무너지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무너지면서, 다음 주, 우리 증시도, 저도 증시가, 활활 불타오르기를 좀, 간절하게 좀 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10포인트 구간을 이탈했을 때, 그 다음 밑으로의, 우리 하방을, 710포인트까지, 하방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우리 개별 보유종인 종목들, 내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기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비중 줄이셨다가, 그리고 현금 확보하셨던 물량을, 다시 690과, 71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우리 W자 형태로, 저점 다지고 반등할 때, 다시 물량을 실어서, 다시 좀 손실을 만회하는, 그리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순고를 기었는데, 이제 준비했을 때 당시에는, 쉬어가는 줄 알았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 이 81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추가 조정 구간으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보유 중인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저와 노랑톡의 운영 중이니까,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 시장 대응해야 되는지, 함께 망망대에서, 방향성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키워드, 숨고르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코스닥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죠. 820포인트 구간, 오늘 이탈을 해버렸고요. 810에서 820선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데, 이탈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일단, 오늘 시장 흐름, 거기다가 오늘 장 마감 후에 들려온, 이야기들 종합해볼 때, 다음 주 우리 마인드셋은, 숨고르기 쪽으로 가져가 보면서, 조정을 함께 견뎌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각각의 파트너님들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85일 만에, 라는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85일 만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85일이요? 85일 만에, 뭘까요? 뭘까요? 85일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발병을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병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바이오주들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거든요. 바이오주 하면 또 임상현 파트너님이시잖아요. 오늘 바이오주가 움직였는데, 저는 항암제 섹터에 대해서만, 국한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부분들이 왜 인기가 있냐. 대장주 부분들은 현재 S큐브라는 종목이죠. S큐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 인기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면역항암제, 키트로다, 옵티보, 티센트릭 이런 업체들이 보통 항암기전, 면역항암기전이 PD1, 그 다음에 CTLA4, 이런 기전을 가지고 현재 면역항암제를 완성을 하고, 병영역법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랴부랴 새로운 기전에 대해서, CD47을 잘 들었기 때문에, 같이 이걸 부랴부랴, M&E, 6조, 3조 이런 기업들을 부랴부랴 인수를 했는데, 그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면역치료제 효과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PD1이나 그런 기전이 나온, SQV가 굉장히 두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4배가 이상 떴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유틸릭스라는 업체가 오늘 14%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죠. 이 부분들도 대식세포에 관련된 어떤 기능, 면역항암 파이프라인 기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올라졌던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유틸릭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순그러기 하면 한 번 매수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점에서 오양봉이기 때문에 꺾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뚫려다가 오늘 은봉을 맞았던 것이, 케이츠 필룩스입니다. 케이츠 필룩스는 자회사가, 바이럴 질환, 미국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도 항암 바이럴스라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대장암 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명한, 현재 스콧 윌트만 박사가 거의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츠 필룩스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면, 2017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 번. 제2의 신라전이라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지금은 20분의 1 도망이 나왔죠. 2만 8천 원이 1,200원, 1,400원까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심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에클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클론이라는 종목은 단위클론, 이중광체, CRT 기술, 보다 더 변형된, 진보된 에클론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2의 S큐브를 찾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클론을 한 번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오늘도 플러스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론 1순위, 그 다음에 최근 뜨고 있는 유틸렉스를 한 번 조정해오면, 다시 한 번 들어가는 작업들. 그래서 면역함, CRT 기술이 계속 떠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체크하시면, 글로벌의 빅팜의 어떤 다급한 흐름들, 왜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85일 만에 다시 확인이 되면서, 오늘 바이오주들 조금 움직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은 그중에서도 항암제 관련 섹터들 눈여겨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민경절 파트너님은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이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KH필럭스라는 종목명이 나와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스카웃 월드넘 박사가, 과거에 신라젠 임상을 통과시키냐 마냐,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사인데, 가지고 있는 임상 파이프레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자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합자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냐 마냐, 이런 시장의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우리 KH필럭스랑, 그 다음에 이온컴포텍이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과, 그리고 이제 스카웃 월드넘 박사의 연결고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말 동안 잘 공부해 보시면, 어떤 종목군들이 관련된 바이오 이슈로,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 일련의 수년 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KH필럭스, 이온컴포텍, 그리고 스카웃 월드넘 박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적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됐던 시점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우한페럼 사태가 언제 터졌냐면, 2020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 6개월 전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서부 지역에서 발병이 됐는데, 이게 멧돼지나 이런 것들도 통해서, 중북까지 전파되고, 이게 중국의 동북까지 전파되고, 이게 북한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로 전파되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시장의 엄청난 급등등, 테마주로, 자리를 했었던 과거로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첼시스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테마가 돌고 돕니다. 근데 그 주기가, 정말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 주기도, 저는 한 3년에서 4년을 주기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고 보고 있는데, 동물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들도, 4년에서 5년 정도를 주기로, 대폭발했다가, 대폭락했다가, 또 바닥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대폭등했다가, 그리고 대폭락했다가, 또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대폭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우리 동물 바이러스와 관련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구제역, 그리고 조류도감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4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첼시스라는 종목이었고요. 그 이후에, 2019년도 연말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9월 달쯤에 또다시,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을 통해서, 우리 북한을 통해서, 지금, 한팔선, 경계선이 있지만, 철조망이 있지만, 야생 멧돼지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었고, 그때 당시, 첼시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5천 원까지,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테마주로,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고가 5천 원에서, 천 원 밑으로, 천 원 부근까지, 80분의 1, 마이너스 80% 가까이, 가격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 오늘 매기가 좀 유입이 됐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5천 원이었던 주가가, 천 원까지, 마이너스 5분의 1토만, 마이너스 80%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강원도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 82일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85일이죠. 85일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처음 또, 발생이 됐다라는 이슈인데, 사실 그동안, 멧돼지한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출이 된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폭우가 오고, 폭우가 오고 나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물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매개체로 돼서, 멧돼지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농가로 퍼져가고, 그러면서, 농가로, 제가 동물 구제역이나, 조류도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마철 이후에,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농가에서, 이번에 좀 발병이 되면서, 한 4, 5천 마리 정도의, 이제, 돼지를, 아까운데, 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처분해서, 더 이상 확산 안 되면, 진전 국면으로 접어들지만, 살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사람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농가의 트럭이나, 농가의, 뭐, 이런 물건들이, 우리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인구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전파됐을 때, 우리 관련된 종목군들, 큰 시세를 좀 만들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과거력을 봤을 때, 우리 5천원, 5천원에서 천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만큼, 우리 꺼진 불도 좀 다시 봐야 된다. 오늘 윗고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동종목, 1,140원에서, 1,090원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면, 다시 한번, 아프리카 돼지혈병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관심 가져도, 좋은 종목으로 첫 번째, 첼시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셀레믹스입니다. 동종목도, 이번에 다른, 임상에 대한 이슈들도 좀 부각이 됐지만, 고가 4만원에서 주가 6천원까지, 6분의 1 토막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85% 조정을 받고, 최근 거리대금이 굉장히 바닥에서 터지면서, 직전에 고가 라인들을 돌파시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혈병 관련된 이슈로, 우리 제약 반려 종목군들, 동물 의약품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관련된 이슈들, 추적해서 더 확산이 된다. 강원도 쪽에서, 농가에서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서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충청도로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혈병이 퍼지면, 그때는 관련주들, 대시세 폭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이슈들 추적하시면서, 관련주 추이, 매수 타이밍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돼지혈병이 다시 발병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특히 테마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샵 008 입원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민경철 파트너와 다음 주장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샵 008 입원으로 임상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분 노란톡방에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야기, 그리고 주목받았던 섹터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고요. 계속해서 마켓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가지고 와 주셨는데, 어제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는 이야기로 한글과 컴퓨터가 움직이기는 했는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의 차 그룹의 동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최근 뉴스가 나왔죠. 미국의 로봇 AI 연구소를 개설을 하면서 보스턴 다이미넉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런 연구 기관을 만든다 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든다는 뉴스도 나왔죠.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데서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조 투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하고 로봇,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 부분들은 서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공존하는, 현실 세계의 메타버스가 같이 공존하면서 움직여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특히 로봇 자율주행, 현재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유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현대차와 합작한 어떤 회사와 같이 유상 택시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재 실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나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된 도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2000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시대가 시작이 됐고, 이때 전체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에서 새롭게 인터넷을 나오면서, 네이버, 다음, 야우, 라이코스 이런 많은 업체들이 성장을 했지만, 결국은 결국은 잡은 부분들이 현재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거의 장악을 좀 했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구글이 장악을 했던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그 뒤로 2009년도에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운영체제, 모바일의 운영체제를 넘어서면서 현재 애플하고 구글이 쌍두 마찰을 보면서 전 세계의 운영체제를 장악을 했던,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22년에 자율주행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새로운 환경, 모바일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 운영체제, 이런 앱스토어,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태동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또는 이런 준비들이 채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가 이제는 증가돼야 될 어떤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그다음에 배달 로봇, 실내 로봇, 그다음에 AR 글래스를 차고에 가면 AR 안경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는, 물론 메타버스와 함께 있지만, 모든 것이 함께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흐름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확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이라는 개념,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자동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AR 글래스까지도, 또 드론까지도, 도심항공까지도, 다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핵심들은,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서 바라봤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가장 핵심들은 뭐냐, 핵심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자율주행은 현재 인식 센서라든가, 휴먼 현재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 HMI 시스템, 이런 가지 많은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뭐냐 하면, 자동차 자율주행 앞에, 또는 자율주행 앞에 인터페이스 있죠. 유저 환경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가장 커다란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은 임포테인먼트의 유저 환경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는 업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메타버스를 많이 하죠. 지금까지의 메타버스는 가상 환경에 대해서만 열심히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게임사 위주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유소를 강화하는데, 이게 실생활으로 접어들어야 되죠. AR은 현실 환경을 말한 거고, VR은 현재 가상 환경을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VR은 헛것만 보이는 거고, 현재 AR은 헛것도 보이는, 현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VR과 AR을 결합을 시키는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애플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발표현재 예정이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봤을 때, 사물에 대한 각종 데이터 정보, 또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재 유저 환경에 맞는 어떤 툴을 제작하는 어떤 제작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업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은 두 개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타픽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부분들은 AI, 가상인간, 마인즈랩입니다. 물론 로봇 테마이기도 하죠. 마인즈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면, 보통 디스플레이 화면, 신한행 같은 데 보면, 앞에 은행 앞에 디스플레이 창고 화면에 보면, 가상인간이 인사를 하고, 현재 대화를 주고받는 간단한 안내도 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데가 마인즈랩에 해당이 됩니다. 요새는 ARS를 봤다고 보면, 인공인간, 인공, 가상인간, AI 인간이 전부 다 현재 대화를 하고, 응답을 하고 하는 모든 것까지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속기록, 이런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올 휴먼 서비스, B2B도 하고 있고, 또 B2C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서, 키오스크, 스마트폰, 로봇, 이런 다양한 디바스와 함께, 모든 것을 구현하는 회사가 마인즈랩이기 때문에, 마인즈랩을 한번 주목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차트는 좀 나중에 한 번에 보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AR 그리스, 메타버스, 맥스트라는 회사인데, 맥스트라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상 환경, 그러니까 지도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환경에 대한 현재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따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AR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에 필요한, 어떤 통합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2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여를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에, 플랫폼 구축 주관사로 참여를 했던 기업이고, 또 기술력이 세계적인 탑글래스에 와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 또 최근에는, 지방정부와 함께 어떤 관광이나, 도시 환경, 이런 모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메타버스의 또 총 지배력을 가진 회사가 맥스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 첫 번째 말은 마인즈랩, 마인즈랩은 인공인간, 가상인간, 그다음에 가상세계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AR 메타버스, 이런 시스템, 툴, 이런 것들을 자유자리 활용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두 개를 소프트웨어 강좌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주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관련주로 로봇, 가상인간 관련주인 마인즈랩, 그리고 맥스트 봐주셨는데, 차트도 간단하게 봐주실 건가요? 차트는 다음 시간에, 탑 시간에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하기 전에, 민경철 파트너님께서도 할 얘기가 있으신가 봐요? 네, 우리 애플의 애플글라스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한마디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면, 안경에서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도 연말에 애플이 애플글라스를 출시를 할 예정인데, 2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2022년, 지금의 하반기고요. 2년 뒤, 연말 정도쯤에, 그런 이제, 그 가상현실을 연결시키는, 애플글라스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애플글라스 2세대가 또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 가격이, 지금 메타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이제, XR, VR기기에 대한 가격이, 우리 원화 기준으로 한 10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애플글라스도 한 수백만 원 정도를 호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년, 3년 뒤에, 이제 전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애플글라스를 출시를 해서, 이 산업이 커져갔을 때, 그런 쪽으로의 부품을 조달하는, 뭐 디스플레이나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2년 뒤, 3년 뒤, 그런 시장들이 폭발적으로, IT 공룡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시장을, 산업을 키웠을 때, 소형주들, 굉장히 또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좀 큰 시세가, 예상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덧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말이 정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애플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꼭 덧붙여주고 싶었던, 민경절 파트너인데요. 지금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관련한 소프트웨어주,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굉장한 해박한 지식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런 소프트웨어, 복합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야기, 더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방 준비해 놨으니까요.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 두 번째 마켓 키워드는 민경철 파트너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 전기차 가지고 와 주셨는데,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시세가 나오다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전기차 섹터입니다. 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저는 애플이 애플 기어를 출시해서 관련된 메타버스나 OLED,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애플이 VR 기기뿐만 아니라 빨리 애플카를 출시해서, 우리나라 전장주, 자동차 포푼주들, 미래차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애플이 애플카 출시는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전장 관련주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7월달 좀 강조해드렸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리비안 관련주였습니다. 리비안이 상장된 이래 최저가를 찍은 상황이고요. 그 구간에서 리비안이 소폭 반등 흐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들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산업홀딩스와 우리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산업과 우리산업홀딩스가 리비안 관련주로 우리가 7월달 저녁방송에서 공부를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산업이 테슬라의 공조장치를 독점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장중인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오늘 급락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자동차 포품주, 완성차 업체들, 우리 미래차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약세였습니다만, 우리 일부, 과거에 리비안 관련주로 공부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좋은 수급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산업이 과거에 3만 5천원까지 조정받고, 3분의 1 토막난 바닥에서, 제가 7월달 우리 리비안 관련주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리비안 관련주로 공부를 했지만, 또다시 테슬라 부품 독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산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산업이 올라갔을 때 누가 수익을 보느냐, 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이냐를 보니까, 우리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산업이 가면, 그 다음은 누가 올라간다? 최대 주주인 우리산업홀딩스가, 같이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가 리비안 관련주로 공부를 했었던 종목 중에서, 데이오 에이텍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 회사가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업체인데, 리비안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 때문에, 리비안 상장 당시에, 리비안 관련된 테마주로 주가가 2,200원까지 폭발이 나왔었고요. 그 시세를 다 반납한 과매도관까지의 가격 조정이, 마이너스 65%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리대금 없이, 계속 분봉상, 일봉상 조금씩 저점을 높여나가고, 고점을 높여나가는, 우상향 추세가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우리 과거에 리비안 관련된 이슈로, 대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데이오에이텍, 고가 대비 3분의 1 토막난 바닥에서,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모다이노칩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비안은, 전기트럭 업체죠. 전기트럭 업체, 테슬라, 이런 쪽으로의 종목군들, 부각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모다이노칩은, 리비안과 테슬라와 엮여있는 종목이 아니라, 일본의 소니와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소니가 과거 수십 년 동안 거의 아시아 지역, 전 세계 지역의 전자제품을 장악했던 회사 중 하나인데, 삼성전자에 밀려가면서, 이 앞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찍은 분야 중의 하나가, 전기차에 뜬금없이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제품 만들던 회사가, 왜 갑자기 전기차냐,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혼다 자동차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 완성차 업체인 혼다 자동차와, 소니와 합작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겠다, 의지를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모다이노칩이, 인수한 회사 중에 하나가, 소니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이 회사가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소니 관련된 전기차 도전할 때, 테마주로 6천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리셋된 구간에서의 오늘, 이 주요한 매물을, 일봉상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었던, 우리 우리 산업과, 우리 산업 홀딩스, 리비안으로 공부했지만, 테슬라로 오늘 수급이 몰렸다.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 데이웨이택도, 우리 앞으로 바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다이노칩, 우리 한 세대 좀 지나간, 전자업체긴 하지만, 애플도 스마트폰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애플글라스 만든다 하고,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러한 모멘텀을 붙여나가고 있는 것처럼, 소니도 기존에는 전자제품 만들던 회사가, 지금은, 우리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모다이노칩도, 우리 소니와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이야기 깊게 나눠주셨는데,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전기차에 대해서, 특히나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전기차 이야기, 그리고 복합적인 소프트웨어 이야기, 깊게 나눠봤는데, 자, 이렇게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어떤 종목들을 유레카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먼저, 유레카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유레카 종목은 오비고입니다. 네, 오비고. 굉장히 이름이 또 특이하기도 해요. 네, 시간 관계상 짧고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차량 자율주행에서는, 앞에 임포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유저, 인터페이스를 장악한 자가, 어떤 걸 보면, 포탈, 플랫폼을 장악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겠죠. 현재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환경에, 우리가 유저 환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차량용으로 구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차량용 브라우저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용 웹스토어, 차량에도 웹스토어, 스토어를 깔면서, 용화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가 서비스를 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또 같이 모집을 하고,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노화를 가진 업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현대차 커넥트카 서비스 가입자만, 250만 명이 여기에 가입을 했고요. 국내 총 가입자는, 450만 명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현재,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외국의 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하고, 상용화 이력, 어떤 추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떠오르는 핫 이슈의 종목이, 오비고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구글의 웹스토어 사업을, 그대로 오비고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하게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오비고 차트하기 전에, 제가 맥스타하고 마인즈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잠깐 차트를, 마인즈랩하고 같이 비슷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 같은 경우도, 21선하고 61선의, 거의 수렴의 끝자락에서, 현재 다중바닥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마인즈랩도 뜰 수가 있다,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현재 제시를 했던 맥스트, 맥스트도 한 번 급등한 뒤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다중바닥의 형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철저하게, 이 바닷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권에서 한 번, 튀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본래 오비고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래 하고 싶은 내용이죠. 오비고 차트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 오비고 차트는 정확하게 보면, 21, 61선, 수렴 사이클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상승사파가 나오고, 어제 양봉이 나오고, 오늘 숨구르기에서, 숨구르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 수급, 매집,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는 12,500원 이하, 손주얼가는 11,500원이고, 목표가는, 노란톡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세한 자료 같은 경우도, 노란톡에, 대방수를 하기 때문에, 꼭 많이 들어오셔서, 제일주행, 소프트웨어에, 최대 강자, 템백어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템백어의 가능성까지 엿보이는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확인해보자, 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비고, 오늘의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발견을 해주신, 오늘의 유레카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유레카 종목 공개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을 잡아드렸는데, 우리 대동전자에 대한 리뷰를, 30초만 진행하고, 바로 유레카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21일, 목요일에 우리 전역방송 통해서, 우리 숨겨진, 모빌리티 관련지로서 대동단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공부했던 종목이 대동전자였고요. 7월 말, 7월 3주차, 4주차에 공부했었던 종목이, 8월 달에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직전에 고가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가격 대비해서, 11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8월 달 두 번의 상한가, 잡아내신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오늘 수익과 상한가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우리 유레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종목은, 모다이노칩이라는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가고, 폭등한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지금 또다시,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직전에 고가를 돌파하는, 우리 바닥에서 거리대금 터지면서, 추세를 돌파하는, 슈팅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는, 3,350원과 3,550원 구간을 손절잡고, 현재가, 오늘 종가, 밑으로 조정시, 이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여러분들 단기 시세에 노려보시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신 종목은, 모다이노칩이었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두 파트너께서 성심성의껏 발굴을 해 주신 유레카 종목, 오비고, 그리고 모다이노칩이었는데요.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두 분의 파트너와 함께 다음 주 시장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고,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께 한마디 짧게 들어볼게요.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한마디 시청자님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지수 조정이 있더라도 새로운 섹타 부분들이 상승했을 때, 새로운 섹타들이 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군들이 대부분 바닷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방 리스크는 없다, 좀 생각이 되고, 항암제에서는 케이치 필룩스, 에클론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섹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마인즈렙, 그다음에 맥스트, 그다음에 오비고, 한번 꼭 현재 시세를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급해주신 중요한 종목들 한 번 더 복귀를 해주셨고요. 민경철 파트너님도 한 마디 해주시죠. 고수삭 지수가 제가 예상해드렸던 840포인트 금방까지 갔는데, 지금 810포인트 추세를 이탈했을 때, 다음 주 얼만큼의 조정이 이어질지, 저도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증시가 무너졌을 때, 큰 폭으로 조정받았을 때, 혼자 너무 공포스러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매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땐 드리고,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견디셔야 된다, 바닥에서 매도 버튼 금지 명령을 내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잘 견뎌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락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또 상한가, 우리 임상윤 파트너님과 제가 수익 많이 내드릴 수 있으니까, 노랑통 함께 하셔서 하락장도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